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같은 질문을 세 번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세 번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될 때, 그때 대답할 때 상대방이 내 대답을 잘 듣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나에게 한다고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다른 대답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지는 않은데 같은 질문을 세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저를 불러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여보,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또 네 라고 대답합니다 항상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인가? 오늘이 생일인가? 오늘 무슨 날인가?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아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여보, 여보, 정말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음,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뭘 사줘야 되나?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아무리 기억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됩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럼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 좀 하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적잖게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을 먹은 뒤에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아침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가는 젊은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베드로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인 그 기족도 보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로를 따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지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던 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던 그날 예수님은 초롱당하시며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한마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곁에 있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결국 돌아가시자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었고 자신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도 충격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함께 주님을 따르면서 사역했던 그 제자들을 보기에도 나는 면목이 없다 베드로는 이제 조용한 시골마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며 묻혀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나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나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말 중에 청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이생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아시죠 이번 인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겟세만의 동산을 떠나면서 이번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불꽃에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잠시 베드로가 기억하는 주님의 추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느 날 밤 베드로는 고깃배가 텅텅 빈 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피인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서 함께 올라간 적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빛과 같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참 조싸우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도 말하였지요 베드로는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모두 다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의 그 대답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과 빛은 내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앞길을 비춰줍니다 또한 등대 불빛과 같이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삶의 등대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걸어오셨던 인생의 방향을 놓치셨습니까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살림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아도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을 놓친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죄의 결과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과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나 공고나 핏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확신하시죠 오늘 15절 말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드신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그물질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아침을 준비하면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받고 채찍질하는 이들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안에는 베드로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마도 이전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전에 내가 나를 사랑했었느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사건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잘못했다라고 해봐 베드로야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나를 그래도 따른다는 것이 맞느냐 베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현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께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백집사야 예전에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김집사야 이권사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양을 먹이는 것 중요합니다 양이 먹어야 양이 살아가지요 양이 먹어야 양이 커가지요 우리도 먹어야 합니다 영육간에 먹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도 않고 굳세게 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우 뜰에서 여종의 질문에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로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며 처음 맡기셨던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돌이키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세리장 사케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영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이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루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관리하는 것을 말하지요 돌봄은 삶의 피로를 채워줄 뿐 아니라 영적인 돌봄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으로 어떠한 위험은 없는지 영적으로 형통하고 있는지 이들은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오직 주님은 양떼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양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양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시평 기자는 하나님이 친 양들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 하나님은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귀한 사역인 양을 먹이는 사역 자신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먹이라 라는 이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편 23편을 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이 먹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양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양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때 바로 이것이 성공한 목회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저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일단 먹이셨습니다 열한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와 들과 일대 450으로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낙심하여 자기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무 아래에 숨어 모든 것들 가운데 피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가서 먹이십니다 열한기상 19장 9절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 죄송합니다 열한기상 19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열한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요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깨웁니다 열한기상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천사가 그를 깨워서 먹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열한기상 17장에 보면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도망쳐서 그리 시내가에 숨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 불러서 주님은 먹이십니다 여러분도 먹이셔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얼굴이 부르들그스름하고 화가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얼굴이 창백하고 영양기가 없는 분들 또 소심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만 봐도 지레 겁을 먹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주일날 문 꼭 닫고 나오지 않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찾아 먹이셔야 합니다 장모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이들을 찾아가서 먹이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두 번이나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시지요?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가 소그룹 리더할 때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니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게 먹고 마실 때 특별한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떤 말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먹느라고 별말 안 해도 되더라고요 또 함께 먹고 마시면 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잖아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함께 드십시오 그러면 많이 친해지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 스웹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목자분들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피택자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피택 권사, 안수집사 교육 받는 분들도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셨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참 귀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올해 목원들과 많이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장이 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은 잘했다 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에게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메멘토 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당신의 죽음,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로마 공화정 시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군의 퍼레이드에서 노예가 장군에게 외친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말을 타고 도시로 들어올 때 기세 등등하게 들어오겠죠 하지만 아무리 기세 등등하고 승리하는 장군일지라도 당신은 신이 아니고 언젠가 당신은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몰이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장군의 그 승전 행진이 끝날 때까지 장군의 마차에 노예가 함께 타서 메멘토 몰이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우리도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죽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약함도 없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볼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돌아갈 본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죽을 것인가 우리는 죽을 준비도 잘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격과 많은 허물이 있죠 베드로는 참 급한 성격과 또 다혈질이죠 게다가 자신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향해서 기꺼이 선한 목자가 되었고 이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을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성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화진 성교사 묘원에 가면 조선 땅에 와서 25세의 생을 마친 루비 켄드릭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게 바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루비 켄드릭은 1905년에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성교사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언어를 배우며 문화에 적응하던 중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죽을 때도 이 조선에 자신의 고국에 있는 청년들이 성교사로 들어와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비 켄드릭은 사역의 열매가 없이 작은 몸부림만 치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루비 켄드릭은 이 루비 켄드릭 성교사는 당시에 많은 성교사들을 탄압하고 순교자들이 늘어가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이 땅 조선의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또 여러 나라에 퍼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나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 조선 땅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루비 켄드릭이 본 것처럼 이 한국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고 세계에서 수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귀한 한 알의 미랄로 지금 이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심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